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 원을 넘게 투입합니다. 바닥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죠.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지원책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조 원을 넘게 투입을 한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30조 5천억 원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일자리 예산안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또 35조 4,808억 원이었던 기존 정부의 예산안보다 1,600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정부 안에는 없었던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 사업 예산 607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해지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안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취업 취약계층 104만 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104만 2천 명으로 94만 5천 명이었던 올해보다 10.3%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서 비롯된 건데요. 또 이 중 50만 명이 이상은 1월 중에 채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는 78만 5천 개로 74만 개였던 올해보다 6.1%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이번에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기회도 보다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일자리 8만 개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선 5만 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2.6만 개의 일자리 등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총 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문이 막힌 청년들에게 좋은 지원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연령층에서 일자리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겠군요. 부디 내년에는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구직자, 청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구직자와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로상담, 고용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이나 프리랜서 등에서 고용 충격이 많았잖아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직업훈련이나 창업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근로경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통해서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취업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 조건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를 맞습니다. 또 토지, 주택 등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수당만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을 일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당초 지원 대상은 50만 명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원 규모가 59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의 취업에 큰 의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을 무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 부디 많은 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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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